네, 셀트리온 3형제 중에 두 형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블록될 매도 소식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이 종목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 대장주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셀트리온의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고 생산한 이런 의약품들을 먼저 1차적으로 매수를 해서 재고로 쌓아놓고 글로벌 영업을 통해 글로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오늘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블록딜 매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략 거의 1,700억에 가까운 이러한 매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역시나 또 이런 싱가포르의 이런 국부펀드가 다시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700억 물량을 지금 6%에서 9% 정도 할인된 가격에 시간의 대량 매매로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지금 6%에서 9% 사이에서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블록딜 매도라는 게 지금 대량 지분을 한 번의 시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블록딜 매도가 사실 고점에서 출해가 됐을 때는 주가의 고점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닷건 거의 5만 9천 원에서 7만 원대의 박스건 사이에서 박스건 고점이긴 하지만 사실 거의 상당한 저점 구간에서 블록딜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고점이라는 우려감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물량이 지분이 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완화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하락이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서도 이렇게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분식회계 이슈였죠.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는데 분식회계 이슈 같은 경우가 사실 금감원 산하의 이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적인 이런 재고 조작을 통해서 상장을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의혹에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저는 계속해서 상관없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마찬가지 우리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고의성은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이러한 우려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3년 정도 강한 하락이 나왔었던 그러한 주가 악재 요인이 이렇게 좀 소멸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사실 펀더멘탈이잖아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펀더멘탈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1조 8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매출액 최고치 갱신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훼손되면서 2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와주었었고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도 거의 1조 9천억 그리고 2조 가까이가 달성이 예정이 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2천8백억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거의 4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글로벌 이슈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필히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이 강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포인트로 봤을 때 이러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드리고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5만 9천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블록딜이라는 단기적인 재료 때문에 오늘 빠지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펀더멘탈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시는 측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매매 전략까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분석 드리겠습니다. 네, 피지에이 메탈은 오늘 지금 3%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원작의 가격 상승 바람과 함께 연일도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 피지에이 메탈입니다. 알루미늄 스크랩을 가공을 해서 알루미늄 탈산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일단 주요 판매처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이 피지에이 메탈이라는 종목 지난주에도 나와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피지에이 메탈은 알루미늄 가격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타이밍에서 지난주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피지에이 메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루미늄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 관련 주들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알루미늄 탈산제라는 재강 공정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알루미늄 빌렛이라는 중간재를 압출하는 업체에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두 제품 모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은데 지난해 20년도나 21년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20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6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도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거의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300%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들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좀 봐야 될 게 지금 주가가 일부 최근에는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알루미늄 가격이 고점을 갱신을 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제가 종목을 가져왔었고 또 오늘 가져온 부분인데 이제는 다시금 알루미늄 가격이 또 상승세로 치고 가려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미국 쪽이 지금 알루미늄 생산 2위 국가인 러시아의 루살이라는 업체를 지금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루미늄 가격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알루미늄 수요가 상당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생산이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는 게 또 2차 전지나 전기차 이쪽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알루미늄이라는 이런 원자재가 수요가 결코 적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까지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라 3월 4일 고점이 6,900원 부분까지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다시금 눌림목에서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눌림목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황이 되게 좋고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루미늄 관련 주에 한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에서는 항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당연히 현재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5,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J 미탈이라는 종목 지금 분석해드렸는데요. 원자액 가격 상승 무드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또 각 산업별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그래서 지금 그동안도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네, 매지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일단 하한가, 오늘도 18% 급락. 뭐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매지온이라는 종목이 지금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바이오 섹터이고요. 유데나필이라는 아이템을 의약품을 개발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한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데나필이라는 의약품을 개발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이 폰탄 수술 환자들한테 영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흐름이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번에 FDA에서 불발이 나면서 주가가 강하게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지온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유데나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FDA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1차 지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라고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FDA에서 지적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면 어떤 통계적 유의성이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유데나필과 폰탄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폰탄 수술이라는 게 지금 선천성, 심장질환이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심실증으로 심장질환이 애초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심장질환으로 한 개밖에 가지지 못한 기형인 거죠. 단심실증, 이러한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진행되는 수술이 폰탄 수술입니다. 그래서 폰탄 수술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능력, 심혈관 기능이나 아니면 운동 능력 이런 부분들은 좀 회복이 되는 편인데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다 보면 심혈관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운동 능력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유데나필이라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메지온이 유데나필을 개발하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1차 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게 슈퍼 폰탄 환자라고 해가지고 폰탄 수술을 진행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심혈관 기능이 더 뛰어나고 운동 능력도 더 뛰어난 환자들까지도 이 통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FDA에서는 이 통계는 사실 폰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 맞지만 조금 유의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이제 메지온도 사측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마디 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은 진행을 했지만 사후 임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상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이런 슈퍼 폰탄 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메지온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악재를 만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대나필이라는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같지만 이번에 이런 통계적 유의성에서 지적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문 앞에까지 이 시판이라는 문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을 하고 또 승인을 받으려면 엄청난 과정들이 또 필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들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안내를 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또 사측에서도 한 가지 오늘 좀 이슈를 만들어낸 게 한 주당 두 주를 무상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오늘 사실 개파락으로 한가에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지금 17% 정도 때까지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앞으로 추세 자체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메지온이라는 종목에 너무 강하게 뭔가 배팅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두신 다음에 추후 이런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유대나필이 또 어떠한 과정들이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을 이탈하면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만 원입니다. 네. 자, 메지온 손절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메지온의 지금 수급 같은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수급 같은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슈 악재가 빠르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 사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앞으로 어떤 임상들을 진행을 하고 정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전문가들의 발표들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메지온 얘기를 했으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잠깐만 좀 여쭤보면 워낙 최근에 코로나 상황들이 조금 예전과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또 이런 어떤 임상에 대한 부분들, 이게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변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기존에 보통 암이나 뇌혈관 쪽에 많이 파이프라인이 있었다면 한동안 코로나가 집중됐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가니까 앞으로는 어떨까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AACR, 이번에 좀 초록 암학회가 예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도 코스닥이 강하게 흐름이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종목별로 이렇게 악재 호재는 생기지만 분명히 또 바이오가 한 번 강한 상승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와이라노 함께하신 분은요. 모스트임베스트의 강현우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